자 유튜브 퐁티비의 하창봉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창봉 덱을 쓰는데 로켓 예측이에요 예측 로켓 탄 경기가 기가 막힌 경기가 랭킹전에 나와서 제가 두 경기를 형님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번째 경기는 라이브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고씽 오오오 뭐 지나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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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덱같은 경우는 평상시에서는 호구로켓 덱이죠. 호구로켓 덱이고 상대방은 석궁 덱이에요. 좀 까탈시러워요. 자 지금 플레이는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상대방이 로켓을 깔죠. 로켓을 까는데 저는 이제 로켓을 무시하고 그냥 호구라인 들어가 버립니다. 상남자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꾼으로 이제 방어를 하죠. 오구로가 석궁 오르구로가 호구한테 끌려서 다행히도 이제 타워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이제 이득을 본 상황이죠. 코스트는 조금 말리지만. 그래도 워낙 이제 석궁 덱이 호구덱 상대로 좋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어요. 방심할 수는. 상대방이 또 이제 기사를 뽑죠. 기사를 뽑고 저는 이제 전진 프린세스를 날리지만 상대방은 또 이제 파스로 깔끔하게 끊어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기회. 로켓으로 기사랑 석궁을 같이 이제 맞춰주죠. 근데 석궁이 로켓의 한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얼법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코스트는 동코스트. 같은 코스트를 썼죠. 자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석궁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렇게 코스트를 그냥 뽑아낼거에요. 그래 제가 호구라이더를 찌르죠. 그러면 이제 뭐야 상대방은 당연히 임페르노가 나오겠죠. 근데 호구라이더 하나랑 임페르노 하나랑 맞바꾸는거는 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 저도 이제 빨리 사이클을 돌리고 어 로켓을 준비를 하죠. 왜냐 상대방이 또 석궁을 까니까. 자 요렇게 해서 어 자 이제 균형은 맞춰줘요. 근데 상대방이 피가 상당히 지금 맞따라왔죠. 따라왔는데 제가 이제 약간 코스트가 앞서서 무리하게 좀 찔렀는데 어 그것도 바로 어 방어를 해버리죠. 임페르노로. 그래 저래서 석궁 덱이 좀 상당히 까다로워요. 정말 짜증나. 그래 지금도 석궁이 깔리자마자 로켓을 치죠. 저거봐봐. 짤짤이가 타워에 들어간다니까. 저게 까다로워. 저게 석궁 덱이 좀 당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빡가는 빡가는 덱이에요. 이렇게 다시 호그라디를 찌르지만 또 임페르노가 나오죠. 그래 이제 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임페르노를 한 방에 뚫어야겠다. 자 요렇게 미리 생각을 했어요. 그 타이밍을 약간 좀 재고 있었죠. 이렇게 지금도 또 석궁을 또 저렇게 어 또 빼버리죠. 그럼 난 어쩔 수 없이 로켓을 빼야겠죠. 왜냐면 이 경기에 안질려면은 로켓을 무조건 석궁에 박아야겠죠. 지금도 제가 근데 요기서 생파브로 날립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기회가 오죠. 나무꾼을 먼저 찔러주면서 약간 간을 봐요. 상대방 그리고 자 요기서 자 제가 어 나무꾼을 찌르고 분노맘을 미리 깔아주죠. 깔아주고 나서 어 일부러 호그라이더랑 어 해골 들어가면서 로켓을 미리 날렸어요. 미리 날려가지고 요런시고요. 빵 자 요렇게 해서 승기를 잡았죠. 요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승기를 잡고 나서 이제 상대방은 다급해졌어요. 어 상대방은 다급해져서 제가 바로 이제 사이클 돌리고 로켓 한방으로 맞춰놨죠. 왜냐면 상대방은 팝을 날리려면은 아주 멀었거든. 요렇게 해서 경기를 어 마무리 지었습니다. 깔끔했죠? 뒷박이다. 뒷박이야 진짜 하아 겔반데 하아 하아 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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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추천드리는 전략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저렇게 과감하게 해도 된다. 그러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걸 영상으로 인해서 보여드렸죠. 어쨌든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퐁티비의 하창봉이었습니다. 빠룽